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사진 속 귀신 찾기 오늘은 엔딩을 한번 봐볼거에요 주인공 사진가의 정체가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주인공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보니까 이 녀석이 오히려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자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오늘도 열심히 귀신을 찾아 봅시다 움직이 한번 써야겠는데? 탐지기 봐동 탐지기 탐지기 와우 와우 왜 여긴 못봐지? 오우 빨간 마스크 귀신인가봐 입 찢어져있어 자 시간초가 지나가요 빨리빨리 찾자 봐요 어딨나요 어딨나요 아 모르겠는데? 확실히 초반이랑 난이도가 아예 달라 이건 진짜 안보인다 모르겠다 어떠규신일까 으오 자 또 메인 증거가 나왔네요 몇가지 단서를 종합해 보면 사진 찍는 취미 갖고 있구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다 어두운 새벽 시간을 좋아한다 이걸로는 단서가 부족해요 핵심적인 더 단서가 필요해 아 이건 여기 있었네요 뭘 쳐다보십니까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이제 뭐 딱히 놀라지 않습니다 뭐 그냥 숨그림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뭔가 대놓고 쉬운 느낌인데 이런 게 오히려 어렵다니까 야 얘 무빙하네? 무빙하는 귀신은 좀 아니지 오 뭐랄까 되게 외국의 폐가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와중에 저를 지켜보고 있는 짜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한 50장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 있구만 내 눈은 못 속이지 이제 여기는 교도소 사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교도소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와 의사인데 교도소 사진까지 있다? 얘는 뭐야? 얘 도대체 정체가? 직업이 몇 개야? 교도소 직원인가 또? 일단은 귀신은 바로 한번 찾았고 분명 사건 현장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큰 사건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출입금지 이거 폴리스 라인도 쳐져있고 요정도면 거의 살인사건이어야 되지 않아? 혹시 주인공 의사인데 막 살인마였다거나 사진 속 귀신들이 아무래도 낯이 익다는 겁니다 낯이 익다! 그렇다면 주인공은 일단은 주인공은 귀신을 알고 있습니다 사진 속 귀신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점 단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한 건 의사가 이 환자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기 있네 오 약간 어린 소녀 느낌인데 이 자식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? 여기는 제가 직접 운영하던 병원입니다 다만 지금은 폐업으로 버려졌지만 무슨 큰 사건 때문인데? 오 야 병원 원장이었나 보네 그러면 일단은 직급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잖아요 병원 원장 정도면은 자기가 직접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? 이 주인공 병원 원장에게 뭔가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사진 다시 보니 생각났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사진으로 납치범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감금을 시켜놨다 설마 그러면 병원 원장인데 환자들을 납치를 해서 어떤 실험을 했던 건 아닐까요? 점점 점점 결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엔딩일까요? 다시 한번 기억을 정리해보면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의사로 사진 속 귀신들은 지금껏 목숨을 살려주는 환자들입니다 일단 확실하네요 거기 귀신들은 환자들이었던 거고 아 근데 이게 주인공이 도대체 나쁜 놈이야 아니면 누명을 쓴 거야 아직은 알 수가 없네 아이고 여기 또 억울하신 분 계셨네 아 이 귀신들이 전부 그 원장의 환자였다는 거잖아요 이 사진도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는 소각장이에요 의사가 소각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? 아 설마 시체를 소각한다? 아 이 의사놈 진짜 살인마인 게 분명해 아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은 게 혹시 자기가 살인을 했던 현장을 찍는 그런 아주 변태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? 공포물이었다가 스릴러로 바뀌었어 장르가 수많은 환자를 살린 외로운 의사가 왜 이런 섬뜩한 장소에 갇혔을까요? 아... 그러니까 귀신들이 복수를 하려는 거 아닐까? 자 이제 남은 사진 단 10장 귀신들 찾고 이곳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주인공은 여깄다 자 마지막 최후의 사진 120번째 사진입니다 과연 이 주인공의 정체는 뭘까요? 드디어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끝으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갈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탐지기를 써야지 발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? 시간도 얼마 없네? 와 이거 마지막이라고 좀 어렵게 만들어놨구만 이거 탐지기를 써야 보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탐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? 안 보여요 이걸로는 탐지기 ON! 아 여기 계셨네 와 무빙하는 귀신이야? 아 이거 좀 빡센데? 탐지기 발동! 어딨어 이 자식 어딨어 어딨는 거야 여기 있다! 아! 못 눌렀어 제발 안 돼! 아! 와 이거 쉽지 않네 다음 직위 ON 자 이번엔 잘 찾아보자 잘 찾아봐 잘 찾아봐 여깄다! 잡았다 이 여놈 자 원장의 정체 알려줘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교도소 철창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왜? 순간 머리가 깨들듯이 아파서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차라리 모든걸 잊은채 기억속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텐데 뭐야 해석을 봐야될거 같은데요 일단은 살인마인건 맞는거 같아요 해석을 봅시다 사실 이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역시 맞았죠? 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납치해 감금하고 자신의 병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실험들을 해온 사이코패스다 맞습니다 어우 추리가 맞았어 지금까지는 세상을 경악해한 것이 바로 그 사진첩이었는데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을 사진에 담아보고 있었던거다 컬렉션이었네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감옥생활이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정신착란을 일으켰던거에요 마지막으로 사진 속 귀신들은 그에게 희생된 자들이었다 이 병원 원장 어딘가에 갇혔다는 컨셉 자체가 정신착란이었네요 다 망상이었던거야 모든게 어 나름또 추리하는 맛이 있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재밌었습니다 출바 출바